과거 실명까지 걱정했던 그녀가 지금의 눈 건강을 되찾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. 좀 더 자세히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. 갑자기 양손을 합장하듯 모아 엄지와 검지를 세우고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서영순 씨. 눈 운동인데요. 이거 하면 눈 건강에 좋아진다고 해서 틈 날 때마다 해요. 눈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좀 맑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겠죠. 특히 눈이 피로할 때 효과적이라는데. 이 끝머리를 봐야 돼요. 끝머리 따라서 눈동자를 옮기면 돼 이렇게. 눈 주변의 근육을 단련시켜 눈 노화 예방을 돕는다는 안구 운동.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손가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. 글자가 퍼져 보여 힘들었던 독서도 이젠 문제없다는 서영순 씨. 눈 건강을 위해 평소 먹고 마시는 것에도 신경을 쓴다는데.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. 마리골드 차예요. 신 동의보감. 오늘의 주인공. 노화로 인한 안질환 예방을 돕는 마리골드. 노화로 인한 안질환 예방을 압시합니다. 안질환 예방을 부르고 산 Us. 이 시각믄시 방압을 부르는 mol수를 계속해서 사는 것 같기도 eagle. 그럼 heading 균형으로 첨단해 주신 기도म방을 보